오돈을 들고 적화장이구만 아 이거 서브렉 때문에 간만에 오는건데 오늘도 걸리면 그냥 단부간 뭐 시즌이고 뭐 접었다가 해야되겠다 모십이나 집중해야지 뒤집뻔했네 뒤집뻔했네 뭐야 어 왜 안죽어 어 젠장 젠거고 분노의 길 움직임 쟤 뭐해 으아 뭔가 조금 바뀐것 같기도 하고 아 아이씨 똑같은데도 똑같은사람 오든 쟤 재밌다 총이 좋아 랭기가 걸린다 아이씨 뒤에 죽잖아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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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징킬할 뻔했네 다 잘 잡아놨어 잡아놨어 아잇 저잇 나야돼 아잇 아잇 바로 오로쩨서 타나니 아잇 아잇 모든 캔탄데 아잇 나이씨 나이 오우 오우